안녕하세요. 섹소판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쉽게 연주하는 애들이 왔고 모음집에 수록된 곡 중에 You Raise Me Up 이라는 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네. 이 곡에 있는 라쿠미문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You Raise Me Up 네. 지금까지 섹소판학교 전광우입니다. 그...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